진우가 지금 움직이려고 난리여서. 지금 10몇 초를 섰었어요. 그때 12초인가? 걸을 때가 슬슬 되나요? 이리 와. 섰다, 섰다.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너무 첫 걸음 치고 극한의 환경 아니에요? 여기가 지금 평지가 아니잖아요. 하나, 둘, 슛. 여기서 기다려.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여기 서 있기도 힘든데, 여기는 돌이라. 아이고, 스트레칭도 좀 하고 넘어진 김에. 뭐야, 이거 뭐야? 스트레칭하는 거야? 이렇게? 간다, 간다, 간다. 오, 좋아. 섰다, 섰다. 오, 오. 오, 오. 오. 아이고, 아이고. 여기 걷기가 좀 힘들지, 그래도? 그래도 잘하네. 하나, 둘, 셋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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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래. 모래. 돌. 야, 그런데 진우도 계속 해보네요. 하나, 둘, 셋. 오. 하나, 둘, 셋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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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갔어, 갔어. 이리 와. 오, 오. 잘했어, 잘했어. 맞았어. 신나. 잘했어. 잘했어. 아빠한테 와. 어떡해. 어떡해. 이게 보니까 근성이 있네, 진호가. 이리 와. 어떡해. 오, 잘했어. 잘했어, 잘했어, 잘했어. 신났어, 신났어.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, 셋. 너무 좋다, 첫 걸음을 바다 앞에서 떼다니.